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입니다. 22대 총선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충청지역 표심을 오마이뉴스 대전, 충남 본부와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경기지역과 대구, 경북지역에서 총선을 취재하고 있는 오마이뉴스 기자들을 연결해보겠습니다. 우선 경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민선 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선거 때라 아무래도 평상시보다 좀 바쁩니다. 그렇군요. 지난 선거와 비교할 때 최근 경기지역의 선거 양상은 어떤지요? 지난 21대 선거와 비교해볼 때 경기지역을 특별히 떼서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사실상 수도권 전체 분위기, 전체 분위기가 이렇게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의 중간평가 성격을 띄고 있기에 민주당 등 야당에서 주장하는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힘이 실리는 분위기가 아닌가, 소위 대세가 아닌가. 아, 그래요? 그럼 지난 선거랑 비슷한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굳이 판세를 분석을 하자면 지난 21대 선거는 어쨌든 촛불에 여운이 있어서 그 전정권 심판 성격을 띄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굉장히 약진을 한 그런 선거였는데요. 이번 선거도 그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총 지역구가 몇 개죠? 네, 지금 지역구가 59개 지역구가 있고요. 59개 지역구인데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지역구는 몇 개입니까? 네, 지난번 선거에서 51석을 59개 중에 51석을 석권을 했고요. 그럼 이번도 거의 그런 비슷한 상황이라는 건가요? 네, 어쨌든 저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정계나 언론계 이쪽에서 전망하는 것은 지난번 선거와 별로 달라질 게 없겠다. 이런 전망이 무새하고요. 아니면 여권 의석이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지난번에 어쨌든 촛불 민심이 이어졌던 거고 이번에는 심판론이 이어지는 것, 심판론이 불고 있는 것, 그거를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그게 주요 원인이 되겠고요. 아, 그래요? 단지 약간 그동안에 민주당 지지율이 좀 떨어졌던 건 공천 논란이 그것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잠시 멈칫거렸는데 공천이 완료되면서 다시 정권 심판론이 전국을 뒤엎은 게 아닌가. 그럼 조국 혁신당의 등장, 이것이 또 상당히 많은 선거 분위기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아무래도 조국 혁신당이 많은 영향을 기척했지만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구는 없죠. 지역구는 아무래도 거대 양당 후보가 맞대기를 벌이는 그런 양상이고 제3지대 정당이라든가 기존 소수 정당이 거의 맥을 못 추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맞대결이 아닌가. 그중에서 어쨌든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힘을 얻고 있다. 이렇게 분석됩니다. 혹시 뭐 달리 이렇게 좀 특징으로 꼽아볼 만한 이런 요인들은 없나요? 네, 이번 선거의 특징이 이것도 물론 정권 심판론과 연관된 일인데요. 선거 구도는 잘 보이는데 공약이나 후보자의 면면이 잘 보이지 않는 선거다. 이게 특징일 수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특히.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공약이 거의 실종된 선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인물도 그렇습니까? 네, 인물도 사실은 그 인물이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가 잘 두드러질 뿐 그 인물이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건지 프로필은 무엇인지 이런 거는 유권자들 입에 잘 거론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거의 그냥 심판론이 그냥 이렇게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 그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여겨볼 만한 이런 지역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인지 그리고 쟁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래도 쟁점은 있고요. 네, 예. 저희 말하는 격전지는 있습니다. 아, 예, 예. 네, 격전지라면 아무래도 승패를 예측하기 어려운 지역을 말할 수 있는데요. 박빙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경기도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성남 분당 갑과 을입니다. 분당 갑, 아, 을. 네, 네. 아무래도 부유... 또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분들이 거기에 또 출마하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예. 갑 선거구에서는 이광재 민주당 후보, 그다음에 대권에도 도전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격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예.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오차 범위 안에서 지금 엎치락뒤치락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예. 또 특징은 여론조사 주체마다 좀 차이가 나는데 네, 예. 7% 정도 이광재 후보가 앞선다는 결과도 있고 네, 예. 또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건데도 5% 정도 안철수 후보가 앞선다는 그런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안개 속 박빙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쪽은. 그럼 이 두 후보의 정책적 차별성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나요? 네, 이렇다 할 정책적 차별성은 없고요. 네, 예. 그리고 무엇인가 정책 발표를 하긴 하는데 대체로 그 지역은 재개발과 리모델링 아파트 매출 지역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게 대세가 되겠고요. 모든 정책이 거기에 몰려있고 누가 더 재개발, 재건축을 잘 할 수 있느냐 그런 거를 얘기하는데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광재, 안철수? 아, 그냥 그 인물. 인물이 잘 보이는 그런... 정당, 북힘이냐 아니면 민주당이냐 뭐 이런 것... 네,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자면 분당갑 같은 경우는 최근 경기신문 정기신문에서 의뢰해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이광재 후보가 48.4%, 안철수 후보가 40.5%. 아, 그 8% 정도 차이가 나네요? 네, 7.9% 정도 지금 이광재 후보가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어쨌든 4.4%이기 때문에 4.4%이기 때문에 오차범위 안에 있다고 이렇게 예상이 보여지고요. 네, 네. RN 리서치라는 그런 회사에서 조사한 겁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와 40대에서 어쨌든 지지대가 높았고요. 유광재 후보. 안 후보 같은 경우는 70대 이상에서 오차범위에서 앞섰다는 그런 조사가 있고요. 네, 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6.2%, 네. 민주당이 34.1%. 민주당이 그럼 거긴 떨어지네요, 많이? 네, 네. 아니, 많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 좀 떨어지는 결과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인물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네, 인물 경쟁력으로 보여지고요. 네, 네. 이것도 또 오락가락하기 때문에요. 아, 네. 여론조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네, 네. 뭐 정확하게 맞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에 찬성하지 않는 분들, 차이 보수들은 여론조사에 잘 응하지 않거나 대답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이런 상황이라면 오차범위 내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엇갈리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결과를 단정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건데 네, 그렇다면 분당을 같은 경우는 좀 어떤 후보들이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 건가요? 분당을에서는 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네, 네. 그 다음에 앵커 출신 김은혜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네. 김은혜 후보는 유명하니까 네, 네. 이쪽도. 네, 네. 인물은 굳이 소개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네. 여론조사 결과가 2, 3포로 범위 안에 있습니다. 아, 이거 뭐 분당 갑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거의 비슷한데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네, 네. 좀 더 격전지라고 볼 수가 있죠. 아, 더 초박빙인 상황이네요. 네. 어떤 여론조사가 있습니까? 네, 여기도 KBS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네, 네.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해서 18일에서 20일 동안 네, 네. 분당 의뢰에서 거주하는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 면접 조사한 결과고요. 네, 네. 네, 김병호 후보 40%, 네, 네. 김은혜 후보가 42%, 네, 네. 표본오차는 플러스만에서 4.4%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다른 뭐 이런 특징적인 관전 포인트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네, 격전지라는 거 외에는 특징적인 건 없고요. 네, 네. 여기는 어쨌든 정당 제지도도 있지만 네, 네. 인물론이 좀 작용하는 그런 성과가 아닌가. 아무래도 유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게 특징이라면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 분당 갑을 경우는 어떻게 보면 관전자 입장에서 보면 흥미진진하긴 한데 후보자들은 아주 피말리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경기 지역에서 우세한 분위기인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와중에서도 이제 또 업시락디치락 하기도 할 텐데 남은 기간 동안에 선거 여론을 좀 전망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네, 우선 큰 이변이 없는 한 이 분위기에서 변화가 올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네. 내일부터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네, 사실상 특별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뿐 이미 상당 부분 표심향방은 정해졌다고 보는 게 선거 전문가 등의 분석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공약이나 인물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잘 보이지 않고 전체적인 구도만 지금처럼 강한 선거에서는 심판론 네, 네. 13일간의 선거운동으로 변화를 준다는 게 쉽지 않아 보이고요. 네, 네. 과거에 선거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네, 네. 13일 동안 선거운동으로 해서 최대로 바꿀 수 있는 표는 아무리 많아도 5%를 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격전지, 오차범위 안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지역을 제외한다면 정권 심판론을 넘어설 만한 큰 이슈가 나오지 않는 한 이런 분위기는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됩니다. 이민성 기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오마이티비는 앞으로도 전국 총선 상황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